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시작하자마자 항상 퀴즈 정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퀴즈 정답은 면세점이었습니다. 면세점. 많은 분들이 면세점 정답 많이 보내주셨고요. 아까 신봉화님. 아들내외가 추석에 베트남 여행 갈 건데 면세점에서 살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는 별로 생각나는 것도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라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들내외한테 뭐라도 사오라고. 화장품이 됐든 뭐가 됐든 사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3153님. 동생이 면세점에서 근무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다시 고민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6938님. 저희 아들이 화장품 회사 근무하는데 요즘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정답 면세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수출이 좀 잘 된답니다. 화장품 관련 주들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요. 7027님. 매일 출근길에 퀴즈 푸는 맛에 중독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중독. 김성진님. 매일 듣는데 정답은 오늘 처음 보내네요. 덕분에 경제가 재밌습니다. 정답 면세점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내리고 있죠. 밤사이에 미국 중시도 좀 조정을 받았고. 특히 나스닥이요. 코스피는 0.4% 내린 2538. 그리고 코스닥은 0.2% 내린 904 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1333원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광우.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만나는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좀 시장이 조정을 받아요. 미국 시장도 이번 주 내내 조정이 좀 있었죠. 다시 물가 우려나 아니면 금리 우려가 커진 겁니까? 이게 거시경제에서부터 좀 비롯된 조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과연 제대로 내려올 수 있을까. 목표한 대로. 혹시나 재가속화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기저에는 최근에 유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미국 gdp나 소매 판매 이런 게 좋다 보니까 경기 재가속화에 따른 물가 재점화. 그리고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나온 소식은 사실 이런 것들과는 좀 결이 다른 것이 화웨이 신제품 관련해서 어떻게 7나노 제품을 자체 기술로 만들었을까. 추가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미국 쪽에서요. 그다음에 애플의 경우에는 그래서 중국 쪽에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애플 제품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최근 이틀간에는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이 또 작용을 했습니다. 그게 다 겹쳐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정광호 대표로 풀어나가 볼게요. 우선은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 재가속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 염려들이 나오는데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관련된 특히 서비스업 관련된 지수들이 너무 잘 나온 겁니까?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진짜 이게 경제가 또 더 좋아져 버리는 거 아니냐. 사실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입니다. 잘 나와버리면 인플레가 재점화되지 않겠느냐. 지표가 못 나오게 되면 침체로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제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서비스업은 잘 나온 건 사실이다. 이렇게로 보여지는데 이 데이터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은 경기 관련된 것들은 잘 나오는 게 좋다라고 가급적이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도 걱정하고 인플레나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뭘 예상하고 싶은 거냐 하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경기가 좋을 거냐 안 좋아질 거냐 이거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아도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꽤 높은 금리도 버티면서 경제가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그럭저럭 혹은 조금 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ism 이번에 데이터를 보면서 좀 재미났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ism 제조업 pmi 같은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하고 그 괴를 굉장히 같이 아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면 우리 수출도 개선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 수출하고 봤을 때 일종의 동행 데이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알고 싶잖아요. 선행 데이터가 뭐냐 하면 똑같이 ism 지표가 나올 때의 재고 대비해서 신규 주문이 어떠하냐 그 강도를 또 우리가 비율로 따져봅니다. 재고를 나눠보면 되거든요. 신규 주문으로. 이것이 ism 제조 pmi를 한 3개월 선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비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거쳐서 말하자면 우리 수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 대비 신규 주문이 늘고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결국에 우리가 경기가 어떠하다가 이제 우라가미 군의회 4계절론을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이게 강세장 약세장 금융장세다 실적장세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 판단을 할 때 그 군의회의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뭐에 기반을 하냐 하면 재고순환 주기에 기반을 합니다. 우라가미 군의회라고 하는 좀 전설적인 투자자의 이야기. 네 일본의 애널리스트이신데 하여튼 그거를 보면서 40개월 정도 가지고 주기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기가 조금 짧잖아요. 그럼 그거는 뭘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면 재고가 많을 때 적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더 긴 주기로는 설비 투자 주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기술의 혁신 주기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제일 좀 참고를 하는 건 이거입니다. 그런데 재고가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의 경우 재고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창 많이 쌓아서요. 재고 증가율이 한때 20%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좀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잉 재고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재고 조정을 계속해온 거고요. 이제는 그 재고 조정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앞서 그 비율도 있지만 ism 데이터가 나올 때는 각 산업별로 간단한 코멘트도 나오거든요. 그 코멘트 중에 이번에 눈길을 제일 사로잡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드디어 길고 길었던 재고 대조정의 개실이 맺어지는 것 같다. 그레이트 인벤토리 리밸런싱이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재고 쪽이 좀 많이 눈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 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도체 가격도 이제 바닥에서 좀 뒤섞거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재미난 게 어제 나온 중국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왔거든요. 전화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폭도 좀 크게 줄었는데 그 주요 요인이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의 마이너스 폭이 더 줄어들었어요. 예상보다 원래 20% 넘게 마이너스가 나다가 마이너스 10%로 갔거든요. 사실 미국 중국 사이가 별로기 때문에 둘 간의 의존도는 점점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트랙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관계에 따른 서로 간에 뭔가 이제 교역을 좀 줄여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경기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경기 때문에 줄였던 요인은 이제 미국도 재고가 너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주문을 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런 사인으로도 읽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창고에 물건이 막 쌓여 있는 것보다 할인 판매를 좀 많이 해서 물건을 줄여놨는데 이게 다 팔렸네. 빨리빨리 또 주문 넣어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순환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만 놓고 보면 미국 경기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혹시나 물가를 다시 자극하지는 않을까를 또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건 좋아요. 좋은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이 고금리 상황이 더 이어지는 것 아니냐. 금리 또 올리는 것 아니야.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 위축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 나아가다 보면 사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국제 유가도 봐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기사들 보면 국제 유가 10일 만에 내려 이런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유가가 좀 진정되나 할 텐데 그 말인즉슨 9일 년석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브랜트유도 그렇고 두바이유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배로당 지금 91달러까지 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서부텍사상 준진료도 지금 86달러 87달러까지 가 있고 얼마 전에도 유가가 배로당 8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요? 라고 몇 주 전에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90달러 레벨까지 갔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유가에 대해서는 일단 최근의 상승 요인은 뭐니뭐니 해도 지금 감산의 영향이 그리고 특히나 감산을 추가로 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연장을 하겠다. 얘기를 한 것이 일단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었었고요. 그런데 원유 시장에 대해서는 100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감산 영향 거기다가 원래 상반기까지는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률을 푸는 게 있었는데 그 점도 없어졌으니까 유가 상승 요인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또 이게 사실 많이 올라가기는 힘든 구조적인 한계점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감산을 통해서 일어내고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에 도달하고 나면 오펙 내에서도 이제는 어쨌든 물량은 손해를 보고서 가격을 지킨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물량을 더 뿜어내고 싶은 곳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러면 그 내에서 과연 이 관계가 카르텔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이고 사실 이제 유가 수준에 대해서는 처음에 연초에도 감산을 해나갈 때 소위 우리가 재정유가라고 하죠. 각 산유국들마다 본인들이 연간 예산을 짜일 때 그 예산을 이뤄내기 위한 유가 수준이 얼마이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한 wti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80불 정도 80불 초반 정도 이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려놓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놓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또 이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서로 간의 이야기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 원유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점은 미국이 주요한 플레이어로 쉐일 가스 개발 이후로 들어온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계속 올려나갔을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본인들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의 원유 생산이 늘 위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좀 현실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우디 아람코 있지 않습니까? 아람코가 1차로 최초 ipo를 했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지분을 2차 ipo라고 하죠. 그래서 자금을 좀 조달하려는 계획을 사실 작년에 얘기했는데 작년에는 유가가 받쳐주지를 못해서 하반기 안 좋았죠. 그래서 이게 안 됐습니다. 무산됐는데. 유가가 낮을 때에는 아람코 같은 원유를 계속 파는 회사들 주식을 비싸게 팔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감산을 많이 해놓고 유가가 오른 측면에서는 아람코 같은 회사가 자기네 회사 주식을 비싸게 팔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실 사우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팩 내에서도 더 크게 더 많이 희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구조적으로 요인이 된다라든지 혹은 갑자기 위로 확 튀어 올라서 작년 상반기처럼 80불이 갑자기 120불 올라가서 상반기 내내 유지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많이 그래도 60불 때까지도 갔다가 80불 때 다시 WTI가 됐는데 이거는 물가라든지 아니면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연준 내외에서 보면 보고서들이 이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지역연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유가가 그러면 고용시장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느냐.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침체로 이끌 만한 요인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해봤을 때 유가가 침체를 약이 했던 적도 있고 70년대. 그러지 않았던 때 2000년대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 유가의 빠른 상승이 고용시장에 특히 제조업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라고 했었을 때 제조업 일자리의 18개월 이후에 약 1%포인트의 감소 2년으로 봤을 때는 0.8%포인트 감소 정도에 그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온 걸로는 사실 이걸 위해 밑법을 까는 건데 적절히 높은 수준의 유가에서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건 하고 싶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우리가 좀 더 딱 눈에 보이기에도 인플레 안정이라는 게 먼저 보여서 좋겠지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의 유가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게 정책에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준 정책에 또 하나가 미국의 경기를 봤었을 때에도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치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어떤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또 이게 속도가 빠르게 90달러까지 배럴을 담고 90달러 올라오다 보니까 그 인계점이라는 게 조금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100달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WTI 기준으로. 왜냐하면 앞자리가 바뀐다는 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또 100달러라는 건 되게 오랫동안 못 봐왔던 유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거기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게 넘어가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요인이 되어버리면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073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조정을 한다. 조정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가를 강제로 내리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게 조종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조정은 우리가 앞에서 드론 얘기했습니다만 드론처럼 조정을 하는 거고 조정은 화면 조정 이런 것처럼 뭔가를 올랐던 것이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렸던 것이 올라가거나 어떤 그 틀에서 맞춰서 좀 움직인다라는 뜻?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제 영어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코렉션이라고 하면 바로 잡아진다. 우리가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게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 이런 거를 조정, 코렉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20%보다 더 빠지면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코렉션 정도 조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약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런데 흔들리거나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이에서 진폭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용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1897님 갑자기 질문. 이대우 편집장님과 정광호 대표님도 주식 투자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거 공개하면 청취율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을 공개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주식 투자는 정광호 대표님은 해외 주식 위주로 하신다고 했고. 저는 어쨌든 주식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드리거나 뭔가를 한 적은 전혀 없는. 맞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왜냐하면 굉장히 종합손이기 때문에 어차피 뭔가 말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저도 국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첫 번째 물론 다 돈을 벌기 위함이죠. 돈을 벌기 위함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변화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고 주식 투자를 위해서 산업을 공부하고 정광호 대표 통해서 거시경제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자산도 복리로 쌓이지만 지식도 복리로 쌓이면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나의 하나의 서재가 돼버리거든요. 내 머릿속이.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써먹을 때가 많아집니다. 저희 얼마 전에 성공기관 별책부록에 지식도 투자도 복리처럼 이라는 책 다룬 적이 있는데 그 한 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물가 이야기로 돌아가서 볼게요. 다음 주에 물가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지난주는 고용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물가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에 많이들 초점을 맞추실 거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나우캐스팅 여기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좀 더 가속화가 되는 걸로 3.8% 물가는. 그럼 시장의 예상치가 3.8% 네. 그러니까 아직 시장 완전히 블룸버그 컨센서스로 조사돼서 나오는 거는 이게 보통 조금 더 수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시간이 되니까. 발표 직전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나우캐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단 다음 데이터에서 헤드라인은 3.8% 그다음에 근원 물가는 4.4 혹은 4.5%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월 달이 전월 대비해서 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가가 3%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내로는 이제 3%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내년부터 해가지고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는 이렇게 작년에 베이스 같은 것도 고려를 하면 연말부터 해가지고는 다시 또 하락하는 그림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거에 이제 충족하는 데이터이다. 그렇게로 예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만 놓고 보면 3%대 초반 2%대 후반을 보다가 다시 3.8% 높아지고 있네. 긴장할 만한 숫자로 보이는데 이 정도라면 통화정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초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보시다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이런 데이터를 할 때는 그 전에 베이스가 다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월 데이터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네. 그때는 워낙에나 베이스가 높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좀 더 낮게 나오고 그 뒤에 데이터들은 그때보다는 좀 더 베이스가 낮아지다 보니 전년 동기 대비로 올해가 오면 조금 더 높아지게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숫자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숫자도 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항목별로 해가지고서 또 좀 중요한 포인트들. 가령 어쨌든 제일 이슈가 될 만한 거는 결국 주거비 쪽이거든요. 이게 좀 가속화를 해가지고서 상승폭이 내려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데이터는 특징적인 게 계절 조정치라는 걸 대부분이 사용을 해요. 계절 조정치라는 건 뭐냐 하면 각 계절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으로 치면 여름에는 싸고 겨울에는 비싸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미국은 다 반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를 할 때에는 계절 미조정치를 써요. 그래야 정확히 그 전에하고 비교가 되니까 전화라고 할 때에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전부 다 이미 데이터를 낼 때 계절 조정치로 다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분석할 수 있게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다 계절 조정치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월 대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거 자체가 공신력 있는 데이터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월비까지도. 그리고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운 게 아까 초반에는 경기 재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 또 한켠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고용 지표들 보면서 이제 고용이 둔화되겠네. 그러면 임금도 둔화되겠네. 이게 한켠에서는 물가를 조금 내려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네라고 반기는 편도 있는 반면에 경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경기 침체 가겠네.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같은 걸 보면서 관점이 다른 건데 정광호 대표는 그래도 항상 침체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매주 강조를 하고 계시고 미국에서나 투자은행들에서나 전반적인 시각들은 좀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사실 연초에는 대부분이 침체를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중에서도 경기 침체 확률을 낮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남들보다 빠르게 침체 확률을 낮춰왔고 최근에도 보게 되면 더 낮춰서 이제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침체 확률이 그렇게로 갔어요. 그런데 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데이터를 보면 어떤 건 잘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건 못 나오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경기 침체에 결국은 빠지게 될까라는 시각도 많은데 사실은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체 평균을 보게 되면 여전히 1년 내에 침체에 빠질 확률을 몇 프로로 보냐 하면 60%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내에? 네. 그러니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는 낮아졌어요. 그건 맞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요인을 본다면 저는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마음속 깊이 이처럼 긴축을 했는데 정말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가장 기자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재미난 코멘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앞서 ism에서 코멘트 나올 때 산업별로 짧은 또 멘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산업 분야의 최고 경영진들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전문가들이 작년 이맘때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안 왔고 또 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연준이 경기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뢰를 보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나 아니면 경기를 보는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는 그런 시각 자체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좀 달라져가고 있음이 저는 느껴진다. 점점 좀 침체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애라는 게 점점 커져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기에 침체를 나타낼 것 같은 그런 신호들이 미리 보이기 시작을 하면 연준이 다시 좀 핸들을 틀면서 빠지지 않도록 통화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그럼 유출을 하고 있는 거네요 시장은. 사실 그 단계까지는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 일단은 그게 아니라 아주 최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정도의 시각이지 않을까. 아주 깊은 데이터를 보고서 따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워낙 연초에는 정말 모두가 침체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5대 5 정도 좀 내려간 정도로 보이니까 아마 그와 같은 표현을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 보면 실업률은 기존에 한 3.5에서 3.8%로 높아졌고 밤사이에 나왔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일자리 잃었으니까 실업수당 주세요라고 답한 사람들은 좀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은 확실히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게 침체를 가리킬 정도로 그 둔화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원래는 좁은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 침체는 빠지지 않으면서 인플레마 내려갔으면 좋겠어서였거든요. 그것이 바로 실업자는 급증하지 않으면서 임금 상승률은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건데 그냥 지금 데이터들은 그게 합당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지금 점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고가 늘거나 그런 일은 지금 발생을 미국에서 안 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제 또 어떤 얘기도 나왔냐 하면 월마트에서 해고 대신에 신입 사원들의 임금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주 단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여준다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손이 넘치지는 않아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 엄청 일손이 부족한 걸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용 상태 유지는 잘 되고 있고 실업의 급증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경기는 어쨌든 두원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긴축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금 상승률은 많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인사 관련해서 다루는 구스토라는 업체에서도 이번에 뭐라 그랬냐 하면 작년 같은 기간하고 대비를 해서 보니까 신입 사원의 임금이 5% 정도 하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큰 틀이고요. 신입 사원의 초봉이 5% 하락했다. 월마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용은 계속 유지하고 혹은 늘려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임금을 그만큼 상승을 해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앞서 질문해 주신 실업률이 올라갔던 거 어쨌든 실업자가 증가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실업수당 청구권 수는 오히려 지금 그전에 비해 줄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때 그 실업자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행위가 없으면 그러면 실업자로 경제활동 인구로 아예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실업자 분류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인력은 그런데 지금 갑자기 늘어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일할 의지가 일할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의지를 보이자마자 일자리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 거기에서 당장은 실업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이와 관련해서 증가 자체가 미국 시장이 20만 명 내에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거의 한 80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주요한 요인은 뭐냐 하면 취업자가 늘었느냐 그게 아니라 실업자가 늘었는데 적극층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실제로 해고가 증가했느냐고는 별개입니다. 해고가 늘었다라기보다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고용시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조기 은퇴. 그다음에 파이어 조개 증가라든지. 자산이 늘어서. 네. 여러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학자금 대출 안 갚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갚아야 되는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경기도 좀 둔화가 됐고 대출 받기도 이제는 미국이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로는 조금 깐깐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간다로 받아들여야 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는 거를 누가 제일 반기고 학수고대해왔느냐라고 하면 바로 연준입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서 실업의 증가는 없이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은 내려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데이터가 나와버리니까 몇몇 언론에서는 연준이 좋아할 만한 데이터 이런 식으로도 헤드라인이 나올 정도로. 가장 뜨뜸이 지근한 골디락스 데이터가 나오는. 신기합니다. 어쩜 그렇게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나쁜 상황은 피하고 그 중간 길로 양쪽에 논이 있는데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 논두러 온 길로 잘 가고 있는 거대한 트랙터 그런 느낌이 납니다. 미중 간 갈등이 참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국에서. 공무원들은 이제 업무용 폰으로 아이폰이나 여기 갤럭시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외산 폰 쓰지 마라. 중국산 스마트폰만 써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따른 반격의 카드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미국에서도 보시면 틱톡이나 이런 거. 쓰지 마라. 중요 정보를 다 가져가는 것이다 얘기를 우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의 중요한 정보들을 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책이 나오는 거다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일단 좀 논의가 부정적인 정도가 어디냐에 대해가지고서 좀 서랑설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애플의 매출 중에서 중고 비중이 한 20%가량 되거든요. 꽤 큰 편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많이 보는 기관에서는 한 20% 정도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 20% 중에서 20%. 그래서 총 매출 기준으로는 4% 정도가. 4% 정도가. 그런데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는 데는 한 50만 대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20%에 1%니까 0.2% 정도로 보는 것도 있을 정도로 나뉘고 있어요. 왜 이런 게 나뉘느냐 하면 2년 전인 2021년도에 테슬라에 대해서 비슷한 조치가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요 기관이나 이런 데 지나갈 때에는 자유주행 기능을 넣으면 테슬라에서 정보를 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군부대 근처를 테슬라 차량이 지나가면 그거 다 사진 찍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서 테슬라와 자동차가 덜 팔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 제품 자체 경쟁력을 따져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타격을 받겠느냐. 이런 생각도 나오는 거죠. 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가 좀 확장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과연 이제 애플에서만 끝나겠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플 아이폰 처음에는 공무원들만 쓰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학생들 쓰지 말라고 하거나 민간까지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대상이 또 다른 미국 기업들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우리는 당해봤듯이 한한령이라는 걸 겪어봤으니까 이게 혹시 최근에 이제 화웨이에서 새로운 모델 핸드폰이 나왔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미국이 그토록 견제하고자 했었던 좀 더 최첨단의 그러니까 칠라노를 적용한 자체 기술을 적용한 지금 제품이 나온 거잖아요. 이걸 두고서 그러면 미국에서 규제가 더 나오는 것 아니야.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중국이 미리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재라는 것이 상호 간에 좀 더 확전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 그 걱정이 애플에서 사실 매출액에서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것보다도 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어제 오늘은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여기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게 최근에 보니까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안에 SK하이닉스의 디램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이걸 해외 어떤 매체에서 분해를 해보면서. 그래서 화웨이는 특히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여기 하이닉스 반도체가 어떻게 들어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양쪽 국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이닉스에서 이야기한 건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판매한 건 없고 아마도 그런 B마켓이라고 하죠. 어떤 유통업자가 사다가 팔았을 수도 있고요. 딴 데서 밀수로 했든 어떻게 했든 사가서 쓴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업체들이 다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비단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분명히 중국이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 시장에서 제3국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다양한 경로를 몇 차례 걸쳐서 어떻게든 물량을 구하려고 하면 사실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디렘 반도체는 일종의 상품 같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맞춤형 예를 들어서 라디오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 옆에 필요한 마이크 2개 주세요. 모니터 3개 주세요라는 식으로 누구나 주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렘 반도체는 또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본인은 100 정도의 물량만 필요한데 한 110개 정도 10% 정도 더 주문해서는 그 10%를 화요일에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다 맞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걸렸다고 그냥 걸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서 억지로 팔았다. 그런 것도 아닐 것이며 또한 기술 제재에 대해서서도 어느 정도 제재 효과는 있겠지만 완전 자유롭게 할 때에 비해서는 부자유스러우니까 뭔가 영향은 분명히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단절되게 만드는 거는 또한 현재의 그런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기업들이 끼어 있고 그 기업들의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서서 잠깐 애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애플이 이틀 연속 3%대 급락이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시가총액이 250조 원이 날아갔네 이런 개선들도 나오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한 또 노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이랄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이골이 나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탄압령도 많이 겪어봤고. 네. 우리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매출이 흔들리는 걸 이미 많이 경험을 해봤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곰곰이 보시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차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섹터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는 극심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혹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려진 여러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별로의 운명도 몇 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달랐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결국에는 좋은 제품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그런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거를 헤쳐나가더라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시장의 상승 그런 성장에만 올라타서 있던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근본적인 경쟁력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영향받는 기업들 보실 때 그래서 이 회사의 경쟁력이 진짜로 이것 때문에 약화될 거냐. 그걸 보시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스토리로 올라갔던 주가는 스토리로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실적과 근본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그것 자체가 훼손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 중국에서는 또 이렇게 노이즈가 있지만 인도라든지 제3시장에서는 또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다음 주에는 또 물가지표들 나온 것 가지고 또 한 번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술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경상수지가 3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이 상장 주식을 1조 1,790억 원 순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월 최대 32만 3천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 4천 원으로 약 3.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의 정안나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보죠. 네 청취자 김태훈님 어제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던 캥거루족 방송 들으시고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그리고 용돈은 제가 드리고 있는데 캥거루족인가요? 캥거루족. 캥거루족은 다 컸는데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얹혀 살고 용돈까지 받고 있는 사람을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취업을 했다. 대학을 졸업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건 캥거루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거기다가 용돈까지 드린다면 그거는 캥거루족이 아니라 효자죠. 효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저도 많이 강조를 드리는 말인데 젊었을 때 만약에 취업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라라고 저는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세 독립해서 드는 생활비 식재료비 이것만 합겨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월세 주지 말고 그 월세 부모님한테 차라리 드려라. 그리고 그 돈만 모아도 시드머니라고 하는 밑천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저희 직원들한테도 엄청 잔소리합니다.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청취자 김태훈이도 저랑 같은 상황인데요. 그럼 저도 참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스스로 칭찬합니다. 이어서 7771번님. 매일 스팸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있어도 그냥 들어오는데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단을 하더라도 계속 옵니다. 다만 빈도나 개수를 좀 줄여볼 수는 있다는 건데요. 휴대폰에서는 일단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라는 게 있고요. 이게 스마트폰 제조사마다 메뉴 이름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도 설정 안에 들어가시면 돋보기 문의로 검색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번호라든지 문구로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스마트폰 자체에 있고요. 또 하나는 통신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스팸 차단 부가 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더 들어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무료 서비스니까 이 부가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고객센터를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스팸 문자를 걸러주는 앱이 별도로 있습니다. 후후 후스콜 이런 앱이 있고 통신사마다 저마다 별도의 앱을 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를 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8102번님은 간편 결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때 수수료는 자영업자가 내는 건가요? 그렇더라고요. 사실 카드 결제 수수료도 판매자가 내게 되죠. 구매자가 내는 게 아니라 간편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낸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간편 결제 수수료가 더 쌀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더 비싸더라고요. 한 서너 배 더 비싸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좀 영세 가맹점은 0.5%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간편 결제 수수료는 1.5에서 비싸게는 1.8%대도 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간편 결제를 내밀 때 조금은 더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고요. 이어서 청취자 하광희 님은 지자체별로 쓰레기 수거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 아닐까요? 업체별로 수거 기준이 달라서 우리가 그렇게 분리하는 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분리수거하는 방식이 다르고 요일이 다른 건 당연하고 또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디는 플라스틱도 다 색깔별로 분리를 해서 버리라고 하고 어디는 한 군데로 다 가져가 버리고 어디는 저기 뭡니까 냉동팩 냉장팩 이거를 또 다시 받아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위탁업체 사정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이걸 지자체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쓰레기 처리는 그 지자체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분리수거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들에 따라서 기준이 지역마다 위탁업체 사정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뭔가 좀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국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정예리 님은 유통기한이 지난 알약을 모아서 약국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수거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먹다가 남은 약은요. 더 이상 약이 아니죠. 폐의약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영양제 약 같은 경우에는 효과 보장할 수가 없고요. 또 성분도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하수구나 종양제 봉투에 버리지 마시고요. 청취자 정예리 님처럼 가까운 약국이나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관 체육관에 있는 별도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시면 되고요. 그런데 현행법상 이렇게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하게 돼 있어요. 누가 하느냐 바로 약국의 약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소과에서 맡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서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이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거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폐의약품 수거함 어디에 있나 확인하실 분은요. 서울에 사시는 분은요. 스마트폰 앱에서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약도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거다 우리 애가 돌아와요. 환경적으로. 환경으로 다 돌아오니까요. 오늘도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성공예감 별책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내일은 특별히 제가 준비한 책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찰리먼거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파트너로만 알려있는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는 찰리먼거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99세 찰리먼거인데요. 3, 4조 원대 부자이기도 한데 그런 자산을 읽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쌓아가는 방법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하루하루 더 지혜로워지는 방법 성공예감 이대요입니다. 같이 하시면 되는데 내일 또 별책부록 많이들 들어주세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